갱갱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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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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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한번만 기회를 줄래? Check mfe up 와aaa~~ 이 팀이야? 갱갱갱 갱갱갱 이 팀이야? 거짓말 아니고 이거는 이거 하면서 들어야 돼 이거 음원으로 나와야 돼 갱갱갱 이거 음악으로 나와야 돼. 조올라 짱이랄지 않냐? 존재만 봐도 폴로다리에도 비춰주고 플리키뱅 비춰주고 블라셋 비춰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왕을 비춰주는 것 같아. 넌 뒤졌다. 어. 어. 넌 뒤졌어 이 새끼들아. 갱갱갱 갱갱갱 돈이 없어 미안한다는 말 저 플로우가 이제 자기 주특기인데 그거거든? 딱 두 개 있거든 플로우가? 그러니까 얘가 쓰는 게 자기만의 가사가 있어. 폴로다레드의 가사를 예를 들어 텍스트로 갖고 와봐. 딱 보면 폴로다레드인지 알아.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지루해할 수도 있는데 이번화 다음까지 또 이렇게 하면 지루할 것 같아 나는. 다음까지 이렇게 하면 난 지루할 것 같아. 어. 이제는. 한 땅만 보다 바로 나 허리알베교 하하하하 가사 존나 웃기다. 키치우즈로 가사가 너무 웃겨. 스튜디오 동작성 폭집 마치 종이하지 못해 난 스페지 와하하하 종이의 집 히트친 스페인 드라마 야 내가 얘기했잖아. 플리키뱅은 비유야 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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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가 창의적이지. 니네들도 알아야 되는데 랩 가사가 랩 가사가 별거 없어. 우리가 놀라는 데는 그냥 종이의 집과 스페니쉬에서 놀라는 거야. 종이의 집이라는 거는 스페인 드라마에서 존나 떴잖아. 마치 종이의 집. 미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플리키뱅이 뭐라고 했어. 모테나 스페니쉬라고 밖에 안 했어. 별 뜻이 없는데도 거울 빨려들어서 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와아아아어 이러잖아. 하잠ㅋ 시바 진짜. 발성이. 플라센은 자기를 가두면 안 돼. 영혼의 죽세를 채우면 안 돼. 아아앗. 와아아아.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야아. 이건 뭐 어떡하냐아? 근데 얘네가 제일 멋있었어. 주일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잠만 잠만 나한테 한 번 기회 줄 거야 어떡할 거야